만나야 될 사람은 이곳에서 죽으면 전혀 놀러 곳에서든 놀랄 일이 되어야 한다.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은 죽음에 놀라지 않는다. 이 자식이 지금 형님 말씀하시는데 됐구나 하고 너 어디다 소리 지르는 거야? 어? 나 허리를 아코디언처럼 접었다 폈다 해줄까? 어금니 물어라. 너 뭐냐? 아우 이상합니다. 잘못되면 당신도 죽어. 자 이제 시작합시다. 뭐하는 애 놔. 무릎 꿇고 앉아 있어라 그랬지? 엄마야. 손님 지금 그거 구하시기 힘들어요. 거의 절판됐어요. 아 재수 없을래니까 별 했어. 뭐하는 거야? 어딜 만져요? 뭐하는 애 놔. 아우 씨. 아우 씨. 아우 씨. 그가 울었나서야. 여지가 아니란 말이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. 이게 진짜. 이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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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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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하게 됐지? 그 필름. 이따 2번 씨로 가져와. 나중에 보십시오. 나 아직 안 죽었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이러간다. 아. 지게 어디서 허세질이야? 내가 졸루 보여. 하하하하하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